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 가겠습니다 첫번째는 무결성 이라는 게 있는데요 무결성 결점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라는 거고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거 무결성 이라는 것은 갱신 업데이트라든가 삽입 인서트 삭제 딜리트 연산한 후에 그 데이터 값이 정확해야 된다 라는 거에요 무결성이고 일관성 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똑같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하고 질의 응답에 의해서 나온 그 데이터가 일치해야 된다 모순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바로 일관성 그 다음에 회복 리커버리 시스템 장애가 생겼을 때 장애 발생 이전의 원래 상태인 데이터베이스로 리커버리 보고가 가능해야 되요 회복 그 다음에 보완적인 부분도 신경 써야 되고 불법 접근 여기서 얘기하는 불법 접근은 데이터의 변경 손실 노출 이런 것들인데 불법 접근에 대한 보호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 보완이고 그 다음에 효율성 응답 시간이라든가 저장 공간의 최적화 그 다음에 시스템 생산성을 갖다가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효율적이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장성 새 데이터를 추가할 때 시스템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게 바로 확장성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식 고려사항 무결성 일관성 매우 중요해요 회복 보완 효율 확장성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잘 하거든요 첫 번째로 요구사항 분석이에요 요구사항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사용자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단계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파악하는 거 요구사항 분석이고 그 다음에 개념적인 설계 정보 모델링 그래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개체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 구조로 표현하는 거 요구사항 분석 다음에 개념적인 설계 그 다음에 논리적인 설계 데이터 모델링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개체를 컴퓨터 환경에 맞도록 논리적으로 그래서 논리적인 설계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설계 데이터 구조화 개념인데 물리적인 설계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디스크 등에 저장하는 거 실제로 저장하는 개념 그래서 물리적인 구조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데이터베이스 구현 구현이 뭐예요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현은 논리적인 설계 방자 배운 논리적인 설계 물리적인 설계에 여기서 만들어진 스키마를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만드는 단계 그걸 구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서 시험이 잘 나오니까 암기하는 방법도 있죠 요구사항에 요구사항 분석에 요 그 다음에 개념적인 설계의 개 요게 그 다음에 논리적인 설계 논 물리적인 설계 문 물 요게 논물 구현 요렇게 워드속에 넣어두세요 요게 논물 구 요 순서대로 순서가 시험지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개념적인 데이터 모델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개체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 구조로 표현하는 정보 모델링을 뜻하는 거고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개체요 개념적인 경우는 현실세계 이거 조심하셔야 되요 시험 문제에서 현실세계를 가상세계라고 또 뻥을 잘 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속성들로 기술된 개체 타입 이 개체 타입들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현실세계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현실세계 또 나왔죠 그래서 개체 관계 ER 모델이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은 뭐예요 데이터 모델링 이라고 한다라는 거 컴퓨터 환경에 맞도록 변환하는 과정 데이터 모델링은 현실세계의 정보를 또 나왔죠 현실세계 정보를 db 에 옮겨 표현하는 과정이다 라는 거 그래서 현실세계의 정보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게 바로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이에요 데이터 모델의 종류 계층적인 데이터 모델이 있어요 계층이라는 건 뭐냐면 트리 형태로 표현이 돼요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구조가 트리 형태 트리 계층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ER 모델의 엔티티를 레코드 타입으로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대다 여기서 이제 일대엔 일대다 라고 표현하는데 일대엔 관계를 두 레코드 타입 간의 부모 자식 관계로 표현하는 게 바로 계층 데이터 모델이구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 테이블 형태 이 테이블 일레이션 기억나시죠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고 그래서 필요시 테이블 사이에 연결을 통해서 데이터를 갖다 생성 처리한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 모델 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체 관계 모델 ER 모델 이렇게 부르는데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개체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 구조로 표현한 것 그 개념적인 데이터 모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 개체 관계 ER 모델이구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개체라든가 관계 속성으로 묘사를 한다라는 거 개체는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성을 관계로 표현한다라는 거고 실세계에서 개념적 또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실제 사용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속성이라는 것은 개체를 묘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특성을 의미한다 프로퍼티 그러니까 속으로 갖고 있는 성질이죠 그 다음에 개체 관계 모델은 1대1 그 다음에 이제 1대다 그 다음에 다대다 등의 관계 이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구요 그 다음에 ER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를 설계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개체 관계 모델이고 그 개체 관계 모델에서 사용하는 게 바로 개체 관계 다이어그램이라는 거예요 볼까요? 지금 사각형, 사각형 같은 경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사각형 얘는 개체 타입을 의미하는 거고 타원은 속성을 뜻해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또는 마름모 마름모는 관계를 뜻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선, 링크 개체 타입과 속성의 연결을 뜻한다 연결이에요 연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연결의 개념 그 다음에 타원의 이렇게 밑줄이 거져 있잖아요 기본키에요 기본키 속성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복수계의 타원 이것들이 다 속성이잖아요 속성, 속성, 속성 그래서 복합속성 이렇게 부르는 거다라는 거죠 성명 같은 경우는 성, 이름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성명, 성, 이름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관계인데 지금 N 대 M을 뜻하는 거예요 이 마름모가 관계를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1 대 1, 1 대 N, N 대 M 다 되다 등의 개체관의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정교화인데요 정교화는 뭐냐면 잘못 설계된 관계형 스키마를 더 작은 속성의 세트로 쪼개서 바람직한 스키마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결론적으로 속성수가 적은 릴레이션 스키마로 분할하는 과정이다 그게 바로 정교화고 여러 테이블에 중복적으로 존재하는 필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추출보다 단순한 형태를 가지는 다수의 테이블로 분리하는 작업 그게 바로 정교화고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삭제할 때 아노말리 현상이라고 해서 이상한 현상이 생긴다 그게 일어나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기 위해서 정교화를 한다 그렇게 알고 하시면 되는 거고 더 작은 필드를 갖는 테이블로 분해하는 과정 그래서 릴레이션 스키마 속성들 간에 종속성을 분석해서 바람직한 속성을 가진 릴레이션으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계속 같은 개념의 설명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이 중복 최소화잖아요 바로 그거고 그 다음에 테이블 간의 종속성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맞다트리다 그런 것만 구분 잘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교화는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 수행이 되어 정교화는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 수행이 된다 정교형은 제1서부터 제5까지 있고요 3하고 4 사이의 BCNF 엄격한 정교형이 또 하나가 존재해요 단계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으로 간주한다는 거고 하지만 물리적인 구조나 처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논리적인 처리, 품질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거 좋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생성 불필요한 데이터의 중복을 방지 쉽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정교화를 수행을 해도 데이터의 중복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데이터를 삽입할 때 테이블을 재구성할 필요성을 줄인다 뭐가 정교화가?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여러 개로 나누기 때문에 테이블의 크기가 작아져서 데이터 관리가 쉬워진다 라는 거고요 필드를 분리하는 것이고 필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 맞다 틀리다 시험지에서 나오니까요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정교화는 이해하기 쉽고 확장하기 편하도록 테이블을 구성해 준다 라는 거고 그리고 무결성 결점이 없는 무결성 제약 조건의 구현을 용이하게 한다 라는 거죠 이번에는 액세스 열기 대화 상자인데요 파일 탭에서 열기를 클릭해서 열기 대화 상자를 실행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파일 형식 같은 경우는 열고자 하는 파일 형식을 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구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 기능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지에서 언급이 된 게 열기에서 단독으로 열기 이게 시험지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가 열려 있을 때 다른 사용자가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단독으로 열기 때문에 그리고 암호를 지정할 때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데이터베이스의 암호를 설정하거나 제거하려면 데이터베이스를 단독 사용 모드로 열어야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머릿속에 쏙 넣어두셔야 돼요 단독으로 열기 단독 사용 모드 이때만 데이터베이스 암호를 설정 제거할 수 있다 이거 아셔야 되는 거고 읽기 전용으로 열기는 말 그대로 읽기 전용으로 열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단독 읽기 전용이라는 것은 읽기 전용 플러스 단독으로 열기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사용하려면 단독 사용 모드로 열어야 된다 단독으로 열기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 파일 탭의 정보 영역에서 데이터베이스 암호 설정을 클릭해서 데이터베이스 암호를 설정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암호 제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독 사용 모드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파일 탭의 정보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 암호 해독을 클릭해서 암호를 해제한다라는 거예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S 파일 탭에서 열기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찾아보기 명함관리 테이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열고자 하는 파일의 형식 이렇게 지정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도구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 개념이고 열기에서 열기에서 열기 읽기 전용으로 열기 단독으로 열기 단독 읽기 전용으로 열기 단독으로 열기를 클릭해야지만 암호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파일에서 정보에 들어가서 바로 이 부분이죠 데이터베이스 암호 설정 여기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파일 액세스라는 거는 접근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접근해서 무언가를 가져온다 MS 액세스 DBMS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고 파일에 있는 정보를 모두 관리할 수 있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액세스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테이블입니다 릴레이션 테이블이라는 거는 레코드와 필드 레코드는 행 개념이고 필드는 열 개념이잖아요 레코드와 필드로 표현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테이블 릴레이션 매우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테이블에서 원하는 걸 찾아오는 거잖아요 쿼리에 의해서 q-u-e-r-y 질문 질의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선택 쿼리라든가 테이블의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키는 실행 쿼리 이런 쿼리를 이용해서 가져온다라는 거죠 원하는 데이터를 그리고 테이블의 데이터를 보고 추가할 수 있는 업데이트 할 수 있는 폼 화면상으로 입력 폼 출력 폼 그래서 테이블 쿼리 폼 그 다음에 인쇄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뭐예요? 보고서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특정 레이아웃으로 데이터를 인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보고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그 외에 매크로 모듈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